알수있는 은채가 아직 성인이 아니니까 예전부터 조금 배려를 좀 저희 맥주 마실 때 혼자 바나나 우유 마시고 와인버리지 혹시 그렇게 그냥 은채 씨은 혹시 성인이 되면 제일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? 성인이 되면? Let me think, 어... 보통 스케줄이 저녁에 끝나잖아요. 근데 청소년들은 10시에 노래방이나 PC방을 못 가요. 그렇지. 그래서 저는 새벽 PC방? 대박! 롤! 우리 새벽 PC방, 노래방 가서 바나나 위에 소주 조금 더 했다고... 바나나 위에... 성인 됐으니까! 아, 저 하고 싶은 거예요. I'm getting nervous. 지금 언니들이 진빔 광고를 하거든요. 아, 네. 맞아요. 완전 채널 잡아서... 플라시바킹. 눈치로 소름내면... 그렇다. 아... 너무 성황한 거예요. 그래서 골! 저 재계약해서 같이 하고 싶어요. 어쩔 수 없이, 그렇지? 미성용자니까? canon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